강원도 교육청 강원도 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매년 물가 상승에 따른 교복비도 인상하게 될 것입니다.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강원도와 강원도 교육청 간 분담 비율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가교 역할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완전 무상 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